내가 저번에 한 번 더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땐 혼나는 것에서 안 그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핑크머리가 뭐야 핑크머리가 너한테 내려줄 특약은 강제 염색이야 알았어?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돼 아니 애원하지마 야 얘들아 얘 팔 붙잡아 야 안쪽이 더.. 안쪽이 더 밝네 후 앞으로는 이 색으로 학교 열심히 다녀 응? 너가 손두부를 들어오는 방법은 아침 일찍 여기 손두부 옆에 서서 교칙 안 지키는 애들 있잖아 교복 제대로 안 입고 오거나 아까 너처럼 머리 이상하고 화장 진하게 한 애들 잡아다가 이러면 내 앞에 앉히는 거 그러면 손두부 들어올 수 있어 기대할게 응, 됐어? 수고했어 안녕 나 기억하지? 내가 저번에 한 번 더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땐 혼나는 것에서 안 그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응, 아니야 됐어 사과할 필요 없어 응, 아니야 미용실 안 가도 돼 어차피 간다고 해놓고 안 갈 거잖아? 너 있잖아 너 머리꼴로 다니다 학주쌤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땐 누구한테 책임을 물 거 같니? 너? 아니야 애들 관리 제대로 못한 내 책임이겠지 됐다, 말이 안 통하네 야 애들아 그거 갖고 와라 핑크머리가 뭐야 핑크머리가 저번에는 화장이었다가 이번엔 머리로 또 골머리를 썩히니? 다음엔 뭐니? 너 뭐 사춘기가 늦게라도 왔어? 응? 반항이라도 하는 거 아니지? 학교 규칙에 대해서 그런 건 중학생 때 끝냈어야지 나중에 뭐 같은 편 애들이랑 뭐 들고 일어날 거니? 아, 제발 그러지 말자 나 졸업 전까지 학교 조용히 다니고 싶어 응? 너한테 내려줄 특약은 강제 염색이야 알았어?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돼 아니 애원하지마 야 얘들아 얘 팔 붙잡아 야 이거 탈식 몇 번이나 했어? 어? 아 나 머리 단발 했냐고? 응 단발했지 SAT 준비하는 겸 머리도 새로 잘랐지 맞아 머리도 묶었어 아 이거? 이거 예전에 너가 모르는 졸업한 선배가 주신 거야 왜 그렇니? 괜히 화재 돌리지 말고 수작 부리지 마라 난 연하에 관심 없어 탈색을 해서 머리도 많이 옮기네 뭐 이정도면 머릿결 좋은 거라고? 지금 나랑 농담하는 사이었나 너가? 예전엔 너 1학년 때가 생각하네 그땐 나한테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땐 나한테 한마디도 못했는데 뭐지? 메이크업 선배는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기억나지? 나한테 한 번 더 걸리면 메이크업 나가기로 계약서 써 옳지 이젠 메이크업 부와도 완전 연관 없는 거다? 메이크업 부선배도 너 이제 절대 못 지켜줘 손토부 손토부? 야 너가 이런 이미지로 손토부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너 엄청 유명한 거 알지? 손토부가 포기나 받아주겠다 뭐 너가 일찍 나와서 제대로 교칭 못하는 애들 몇 명 잡아오면 손토부를 받아줄 수도 있지 잘해봐 기대할게 난 약간 그런 것도 좋아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 있잖아 나도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양아치처럼 들고 다닐지 몰라도 딱 2학년 때부터 마음 딱 잡아가지고 공부하고 머리도 이렇게 꾸미지 말고 이러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지 인생은 너가 펼치는 거니까 인생은 너가 펼치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려 어느 정도 비켜진 거 같으니까 바로 음색 시작한다 애원해도 안 돼 안 흔들리지 도와줌 으음 에어었 다 미용실 같지? 어쩐지 색깔이 잘 빠졌더라 근데 이제 어떡하니? 그거 다 덮을 건데 돈이 많나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 못했어? 울어도 안 봐줘 아... 뭐야? 장갑이 왜 이렇게 커? 도저히 안 되겠다. 장갑이 너무 커서 낄 수가 없는 게 이걸로 바꿔야지 네 걱정하지마 이 염색약 좋아 이거 몸에 좋은 비건 염색약이래 회사 직접 사놨으니까 걱정 안했대 네 핑크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내가 골고루 발라줄게 알겠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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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Bas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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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이것도 고등학생이네. 댄스부 선배가 너 바람나온 거 아니지? 만약 그럴 땐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너 요즘 댄스부 선배와 맞는다는 그런 얘기가 돌던데. 아니겠지? 선배는 넓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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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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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확실히 어두워지고 있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샴푸하러 가자. 거품 많이 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는 이 색으로 학교 열심히 다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어떤 학교인데. 여기가 상고인데 이상한 머리로 다녀서 되겠어? 여기 애들이 얼마나 외모 꾸미는 것 같아. 내가 잘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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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아, 뭐 이정도면 된거 같지? 응 아까도 말했지만 너가 손두부를 들어오는 방법은 아침 일찍 여기 손두부 옆에 서서 교칙 안 지키는 애들 있잖아 교복 제대로 안 입고 오거나 아까 너처럼 머리 이상하고 화장 진하게 한 애들 잡아다가 열어면 내 앞에 앉히는 거 그러면 손두부 들어올 수 있어 기대할게 아, 벌써 종치겠다 응 기대하고 있을게 난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얼른 가봐 안녕